보고싶은 자베님들 안녕하세요 모두 다 함께 예쁘자 허리 코로나로 질코 박고 말씀은 온라인 교재는 줌 봉사와 만남은 어렵지만 변하지 않는 건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 2021년에도 쭉 이어집니다 세 가지 세 계획으로 기도하며 우리 함께해요 주님께서 앞서서 보실 거예요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며 수원교회 어머니의 화이팅 어머니의 화이팅 음 형 감사합니다.